그래서 할성했나봐 좀 재수없고 좀 막 그런걸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얍실하고 또 뭐 괴롭히고 또 이런 거 이러잖아 겐지랑 트레이스 막 이런게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내가 또 바꿔야되나 피를 못하네 사람들 당황해가지고 야 지금도 다치버그 돼? 지금도 다치버그 돼요? 토르비온 7시가? 토르비온 7시가? 아 이것도 뭐야 아 야 한번만 루시면 안되시나요? 야 오늘 진짜 대박이다 팀은 와 팀은 대박이다 오늘 잡아 한방이잖아 아이 이 솔저 없으면 안되지않나? 이거 솔저를 해줄래요? 제가 솔저를... 저는 되는데 네? 아 제가 솔저가 되는데 제가 지금 아나에요 저 지금 이 조합에 이정도면 상대팀 잘 못하는건데 지금 이 조합에 이정도면 상대팀 잘 못하는건데 아 아 나도 치료전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뒤에 리퍼 저희 뒤에 아 아 아 나는 내일을 못채고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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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죽겠다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라님 힐 좀 힐 줘 아라님 힐 힐 와 여러분 루슈 화면 안될까요? 와 손가락 빠질 것 같아요 이거 저희 루슈 한번 뽑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궁극이 아예 안섰어요 저 그냥 루슈 한번 이거 제가 가면 차라리 루슈 원일로 갈까요?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라가 원일 가도 상관없는데 가면 그냥 솔더를 빼버려 지금 킬 딜 얼마에요? 그러시니? 킬 딜 금이에요? 지금 딜 금이에요 아 가면 안되는데 상대신전 못하던데 상대신전 못하던데 상대신전 못하던데 이대로 한번 에보즈 안되면 루슈 뽑구요 상대신전 못하던데 상대신전 못하던데 그럼 먼저 적용해 뱃뱃뱃 아이씨 저걸 봤어 아이씨 와아 롤도우가 금면은 맥크림은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네 롤도우가 긴 지 롤도우가 긴 지 롤도우가 긴 지 롤도우가 긴 지 궁을... 아무도 없는데 싸가지고 나도 써버라 인 Earth 적론은chuss 적론이 못해 적론이 들어간다는 게 적론이 begitu 적론이 뭐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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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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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변신해. 아 나 솔저 하기 싫은데 진짜 아 나 미치겠어 오늘 아 진짜 아 아 나 이거 하면 카스 하는 것 같아 솔저 하면 아직도 내가 딜끈이야 저 지금 킬딜동됐어요 주판을 하나 있는데 아 저 소통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이거 힘내게 해야 되나 다른 분들 다 잘하시는데 지금 금아한테 이런드만 더 힐러를 시켰다 스트리크 지금 어서 와 해본 것 같은데 전 시즌 아예 안 해가지고 저 살려 나 살려 여기 왼쪽에 있잖아 아니 거점에서 싸워야지 어디가 다 좀 뭐하냐 이길을 안 맞지 않으면 안 돼 거점 내려야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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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야 겐지 비야 겐지 아 아 아 아 아 소울저가 다 안 가 ㄷㄷ 진짜 밀릴 것 같은데? 나오수 없으면 안 밀리나? 다 죽었네? 아 밀렸구나 지금 방금 다시 빼게 됐어 아 나보다 딜러 다 잘하면 딜러 준다니까 아 전신인 때 핵만나서 안 한 거지? 그만 찍을랬으면 찍었을 것 같은데 아 나올 수 밖에 없지 죽어라 날아오면 나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여기 딱 구간이 그래요 이것 좀 부탁드리라고 하면은 네가 나보다 잘해? 네가 해 와 나 지금 쏠러져 바꾸자마자 완전 안 밀리잖아 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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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